헐리우드를 끼고 있는 L.A.C가 문화와 예술을 적극적으로 부양시키기로 했습니다.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. 취재 전용규 기자입니다. L.A.C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술문화진흥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. 다양한 예술문화공연과 전시회 등을 널리 알려 더 많은 관광객을 L.A.로 유치한다는 전략입니다. 2011년에 2012년에 다시 거둡니다. 세계적인 역할과 문화와 문화의 여성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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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성은 위치의 여성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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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성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. 먼저 L.A.C가 미술관과 피러슨 자동차 박물관 등 20여 개가 넘는 박물관의 입장료를 절반 수준으로 할인합니다. L.A. 오페라와 태양의 서커스 등 문화 공연도 특별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. 이미 3천 개가 넘는 문화관련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LA를 예술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.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할인카드는 웰스파고 은행 지점과 랄프스 마켓 등에서 무료로 배포될 예정입니다. LA 전역 50여 개 문화공연과 박물관 등이 참여하는 디스커벌 더 알츠 LA는 4월 말까지 계속됩니다.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.